안녕하세요. 아로마TV의 최미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충독증 수술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코 안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로 숨을 어차피 모셨으니까 늘 입으로 숨으셨거든요. 입으로 숨으시다 보니까 편두가 늘 부었고 구내염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도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잘 몰라서 뇌과에 갔거든요. 뇌과에 갔더니 저보고 이비닉과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갔더니 가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충독증이 너무 심해서 방치하게 되면 이 폐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되게 심각하대.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분포할 수도 있고 폐로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코에다가 마취를 하고 그 세코챙기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수술 도구인 거죠. 막 긁어내는 소리가 싹싹싹싹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가 여기만 된 거예요. 정신은 말짱하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분명히 아프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픈 것처럼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코를 건드리면 트루술을 할 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농증이 없어졌느냐? 아뇨. 또 생겼어요. 비염 엄청 심했고요.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편두가 늘 붓고 아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제가 호흡이 자유로워졌어요.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거든요. 제가 평생 동안 염증을 다 긁어냈어도 코로 숨을 쉬지 못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향기를 맡으면서 코로 숨을 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해 보시면 코가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용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3명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또 질문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카제프 데션쇼 오일은 잠재의식 향 중에 다섯 번째 향기예요. 카제프 데션쇼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일단은 코가 시원해요. 이 콧구멍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답답한 그 호흡이 뻥 뚫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제프 데션쇼 오일의 향기를 맡는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비염이나 충농증이나 코가 좀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얘는 잠재의식 향 카드예요. 제가 지금 카제프 데션쇼 오일을 카드 병이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벌써 코가 뻥 뚫렸어요. 늘 뚫려 있어요. 이 카제프 향기를 자주 매일 맡고 있기 때문에 늘 뻥 뚫려요. 근데 더 시원해요. 카제프 잠재의식 향 상태는요. 향을 좋아하는 분들의 잠재의식의 상태는 굉장히 정갈하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정리정돈을 잘하거나 또 그냥 봤을 때 좀 고요한 도도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깨끗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주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카제프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어쩌면 이 코로 호흡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드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카제프 데션쇼을 선택할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카제프 에션쇼 오일은 과명이 도금양가이고요. 항명은 멜라로카 카제프트라고 해요. 한 10m 정도 나무가 성장을 하고요. 특히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해요. 이 카제프 허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약재로 사용하는 나무, 티트리 나무처럼 이 카제프 나무도 그렇습니다. 카제프 데션쇼 오일의 구성성분들은 1.8 시네올 성분이 21%에서 65%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살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이외에 리모넨이라든지 베타피넨, 알파테르페놀, 알파피넨 성분도 한 38% 정도 함유된 것이 카제프 데션쇼 오일입니다. 카제프 데션쇼 오일은 스티커 색깔이 빨간 색깔이니까 당연히 탑노트에 해당이 되고 증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국어 원료 성분명으로는 카제프트 오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어요. 리모넨, 윌랄룰, 기본으로 따라붙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쇼쇼 오일이 대부분 들어있는 거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충농증 수술을 했습니다. 비염이 너무 심했고 충농증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마취를 시키고 긁어냈겠죠. 긁어내고 나서도 이게 회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염증은 그대로 있어요. 한동안 코 안에 늘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왔고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어도 코로 숨을 시키기 어려워서 염증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 당신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의학이 더 많이 발달됐으니까 어쩌면 수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수술하고 나서 효과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27살 때까지도 이 비염과 충농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지 못했고 그래서 편두가 다 부었기 때문에 침도 삼키지 못하고 물도 잘 못 먹을 정도로 늘 입안이 다 헐고 염증이 심해서 편두가 붓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던 거죠. 또 제가 카즈푸 애션쇼 오일과 몇 가지 애션쇼를 브랜딩해서 제가 향기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함께 브랜딩하면 좋은 애션쇼 오일이 있어요. 카즈푸 애션쇼 오일과 수임마조람과 프랑킨센스 벤조인 애션쇼 오일 그렇게 브랜딩해서 잘 모르시면 그냥 동일 양 브랜딩하시면 돼요. 10ml 곰경에 2.5ml씩 브랜딩하시면 돼요. 카즈푸 2.5ml, 수임마조람 2.5ml, 프랑킨센스 2.5ml, 벤조인 2.5ml, 10ml 브랜딩 해두고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1분 정도 초양을 날려버린 다음에 마스크를 해주시게 되면 코 안으로 이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코 안의 점막과 염증을 억제하는 살균하는 효과를 갖게 돼요. 이렇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루에 체아 4번에서 6번까지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스크를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는 향기가 나는데요. 한두 시간 지나면 그 향기가 없어져고 되게 미약한 잔향만 은은하게 남게 돼서 그 효과가 떨어져요. 이 구성 성분들은 잔향이 날 때는 코 안의 어떤 효능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한 가지도 있어요. 코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 영상 마지막에 브랜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호흡기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거담 작용이 있어요. 가래가 있거나 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으니까 물론 저처럼 비염이나 충동증에 꼭 처방해야 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해요. 제한이 없어요. 피부에 사용할 때만 캐리오 오일을 브랜딩해서 직접 바르시고요. 이렇게 향기를 맡을 때는 디퓨저나 향수 만들거나 마스크에 떨어뜨려 사용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카즈푸데션쇼 오일을 가지고 코 세정지를 만들어 볼게요. 물의 온도 차가운 거 하시면 안이 됩니다. 물의 온도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따로 볼게요. 세정지 용기에다가 240ml 물을 채웠습니다. 여기에 물을 소독하는 분말이 있어요. 다 부으세요. 그리고 카즈푸데션쇼 오일 한 방울만 떨어드릴게요. 한 방울. 그리고 뚜껑을 닫고 여기는 분말이 녹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녹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르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 잡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잡고 잘 흔들어서 분말 가루가 녹을 수 있도록 분말 거래 녹지 않은 상태에서 코 안에 집어넣으면 코 안에서 콧물과 함께 가루가 쭉 날아올 수 있어요. 잘 섞어주시고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코 안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쓰고 계시죠. 이때 이렇게 카즈푸데션쇼 한 방울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 세정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카즈푸데션쇼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30년 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도 꼭 효과 보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